배현우는 올해 말 신곡 발표를 계획하고 있어 그녀의 커리어에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뛰어난 음악적 능력과 독특한 멜로디로 대중들의 주목을 단숨에 끌어올리고 있으며 특히 국악의 일종인 트로트 장르에서 주목받고 있다. 배현우는 최근 음악방송에 두각을 나타내며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이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그녀의 신곡은 트로트 퀸 이미자가 참여해 심플하면서도 의미있는 음악적 공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국 가요계의 아이콘인 이미자는 화려한 경력을 쌓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미자와 배현우의 특별한 인연 소식이 가요계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함께 무대를 펼친 적도 있으며 이미자가 배현우는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으며 이는 신곡 발매와 동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선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자가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경험에 대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뛰어난 가창력과 강렬한 감정표현력이 돋보이는 배현우는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자선활동과 지역사회지원에 참여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완주군 피해가정에 300만원을 기부하며 따뜻한 마음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도 했다. 또한 배현은 씨는 의령군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지속적인 지역사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부하고 지원하는 일은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예술가로서의 그녀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배현은의 신곡은 단순한 음악적 산물이 아닌 팬들과 사회에 보내는 긍정적인 메시지다. 전통음악과 현대적인 스타일의 결합은 그녀가 트로트 음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곡 발표를 앞두고 배현은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모두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한국 트로트 음악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이 음악 장르의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